오늘 소동파의 오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연간에 여덟 분의 문장가가 있었습니다 소동파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 서, 화에 능하고 또 대단히 학식과 덕망과 변제를 갖춘 분입니다 이분은 큰 관원은 없어서 주변을 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장 정도, 군수 정도, 도지사 정도만 살았습니다 쭉 다니면서 유명한 소동파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천년 전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 이 사람이 불교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 지방 고울 총수로, 원림으로 혹은 감찰사로 임명받아서 가게 되면 그 지방에 이름이 있는 큰 스님한테는 꼭 찾아뵙었습니다 꼭 찾아뵙고 담론하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도 학식이 있고 변제고 시와 서와 화에까지 능하다 보니까 또 옛날 천년 전이라고 하면 적어도 도지사는 그 위세가 여러분 요즘 도지사 100배는 될 거예요 위세가 그 정도였지만 큰 스님은 존경을 했습니다 큰 스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승호라는 큰 스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승호, 이을승자, 빛날호자가 있습니다 승호라고 하는 큰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큰 스님이 적어도 관찰사 정도의 직함을 띄고 오니까 많은 또 수행인이 있잖아요 이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옛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중억에 모시고서 대관의 존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어요 대관이라고 합니다 높은 분이니까 대관의 존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내 성은 칭가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칭 자가요 저울 칭 자가 있습니다 저울 아시죠? 무게를 다는 저울 칭 칭 갑니다 하니까 그 승호 스님이 칭가도다 있나 속으로? 저울 칭 있잖아 이상해서 칭가라니요? 물으니까 천하의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달아보려고 얼마나 도가 깊은지 달아보는 칭가란 말이요 저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딱 그랬다고 그것을 우리 선가에서는 할 그럽니다 할이라고 했지만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승호선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크게 하면 안 되겠죠? 칭! 그러면 이 소리가 몇 근이나 돼요? 이게 선문다별시다 선문다별시다 소위 화두타파 소위 견성을 하면 이거 웃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이런 말을 아니까 대답해 그러나 지식 갖고는 대답 못합니다 소동파의 그 학문 가지고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만 해도 암황이 대단히 등등했습니다 소동파가 안 그럽니까? 암황이 등등했는데 이 질문에 몸뚱이가 죽어버렸어요 마음은 살았죠 몸뚱이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굴복을 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다음에 몇 년이 또 흘렀어요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불인요원선사라는 부처불자, 도장인자, 마칠료자, 엇뚜문자 불인요원선사라는 분을 또 찾아갔어요 하도 유명하니까 그 큰 스님을 또 찾아갔어요 이제 다른 데로 보직을 받아서 옮겨갔을 때입니다 하니까 불인요원선사 말이 너무나 이분은 대관이고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예우를 해야 되겄는데 옛날이라서 의자도 없어 의자도 없어 관공서에는 있죠 그런데 절 같은 데서는 의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 절에는 의자가 없는데 아무데나 좀 앉으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방에 오시면서 그러니까 아 괜찮습니다 화상에 스님의 사대를 육신을 몸뚱이를 좀 빌립시다 의자 대용으로 습시다 지수화풍이라고는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사대라고 하는 거예요 4대 색신 그러죠 그 몸뚱이를 좀 빌립시다 의자 대용으로 습시다 이렇게 나왔나 그러니까 불인요원선사가 아이고 황당하지 여러분 황당하겠죠 이 노스님이 선을 많이 해서 지혜가 날카로워요 화두타파해서 보림을 많이 해가면 지혜가 번뜩입니다 이것은 나 그거 부인 안 합니다 그래 그래 이제 노승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관 내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걸 현상문답이라고 그래요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낸 물음에 대답을 하면 이 노승이 의자가 될 것이고 내가 묻는 질문에 당신이 대관이 답을 못하면 대관에 옥대를 풀어서 나를 주시오 옥대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은요 테레비 봤죠 옥대를 찹니다 옥대 그 옥대를 노승에게 풀어서 나를 주시오 만약에 당신이 대답 못하면 내기읍시다 그거요 그런데 줬어 난 줬어 그랬어요 자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대관이 조금 전에 나한테 사대를 빌려서 사대 내 몸뚱이를 빌려서 의자 대용으로 쓰자고 했는데 사대라는 것은 본래 공합니다 그 말 알겠습니까? 사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다고요 분석해 보면 석공으로 들어가면 없습니다 입자로 해서 더 들어가 보면 공 아닙니까? 그건 아시죠? 본래의 공인데 대관은 어디다 몸을 걸치겠소? 이거 기가 막힌 질문인 거예요 스님 말 의미해석하겠죠? 이 말에 그냥 또 한 번 소동파가 완전 코가 납작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소동파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오늘날 대석학도 이런 질문에 대답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선이 사실은 선이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대단히 오묘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소동파가 또 보직을 관리해서 다른 지방의 수령으로 갔습니다 다른 지방의 수령으로 갔는데 이제는 두 번을 당해가지고요 암안심은 꺾였어 어느 정도 암안심은 꺾여가지고 건방진 질문은 안 해요 못하고 상총선사라는 분이 하도 유명하다고 하길래 또 옮긴 그 지역에 상상상자 총명하다는 총자 상총선사라는 분한테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청법을 정중하게 합니다 정중하게 법문을 청한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건방지게 안 해 정중하게 청법을 하는데 이 한마디에 또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죽을 생각은 죽지는 않으리라 했는데 이 말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나? 대관은 어째서 무정설법은 듣지 않고 유정설법을 청하십니까? 이 말에 죽어버렸어? 이 말 알겠습니까? 무정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고 무정이라는 것은 정의 없는 물건 하늘, 해, 달,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새소는 아니죠 유정이 깃들지 않아야 할 무기물 그걸 무정이라고 해요 무정설법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는 경지는 화두탑화가 되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소동파가 상총선사한테 와서 극진히 예를 하면서 법을 듣겠습니다 좋은 법문 좀 내리소서 그랬거든요 자기는 누굽니까? 유정이지 정식이 있는 감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건 무정이라고 하네 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정설법만 듣냐고요 왜 무정설법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완전히 또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그 이상 들으려고도 않고 그저 정신이 나가가지고 나와요 나와서 말을 타고 가 하는데 계곡에 계곡에 계곡을 지나서 오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무정설법 무정설법 무정설법이요 이게 화두예요 화두 이걸 화두라고 그래 그저 무정설법이요 그저 말이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이 말이 영리하니까 길을 따라서 잘 내려갔던가 봐요 그저 무정설법 무정설법 모든 생각과 아르마리가 몽땅 끊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언어도 단하고 심행첨엘이라고 그래 아무 망상도 무슨 생각도 따라붙지 못하고 그저 무정설법이야 무정설법 이렇게 하면 어떤 기연을 만나서 깨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참 운이 좋았어 전생의 선근이었는지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벽간수가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낭떠리지로 쑤악 떨어지는 계곡을 빠져나올 때요 그 쾅쾅거리는 그 물소리에 딱 깨버렸다 여기서 깨쳤습니다 깨친 순간 삼천대천세계는 오직 자기 것이 되고 말았고 대자연과 나와 부처가 한몸뚱이가 되어버린 것을 알았고 그래서 개송을 읊기를 개성 변시 장광설이요 개성은 신의 물소리 신의 물소리 신의 개자 소리성자 신의 물소리 그대로 변시 법계의 진리인 부처님 말씀이요 장광설 삼색깁이 청정신인가 삼색이 삼색이 자연의 색깔이 그대로 청정장만 비로자나 법신불이 이 아닌가 야래에 8만4천 개를 타일려와 거사인이려 이와 같이 깨달은 이 맛을 내가 느낀 이 맛을 훗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설할까 이런 개성을 읊었답니다 그런데 소동판은 늙어서 연불로 돌아왔습니다 이송은 대단히 그럴듯합니다 이송은 대단히 그럴듯하고 그 수많은 학자 석학들이 뚫지 못하는 경지를 뚫었기 때문에 소동판은 대단한 경지를 밟았죠 그러나 우리 현지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다 여기까지 온 것은 잘했다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잘했다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선가에서는 보림이라고 합니다 보림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기는 그러나 우리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보림 잘해라 보림이 무섭다 깨달음 이유가 진짜 수행이다 깨달음 이것은 이제 시작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막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 사람들도 좋아하라고 하죠 좋아하라고 하는데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서 여기서 알아야 되려면 한없이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계율을 지켜야 돼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율을 지켜야지 수행할 때 계율을 못 지키면 천마가 들어갑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는 문제예요 이제는 이건 물건이 됐어 물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도 하늘에서 여기를 주목한 것이요 뺏어가려고 조심해야 된다 자 계율을 지켜야 된다 계율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계율이 수행자로서는 음계다 음계 알죠? 여자 음계다 음계를 서리빨처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음계를 파해버리면 천길랑 떨어지러 떨어진다 자기들은 음계를 파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파해놓고 본 게 괜찮거든 아니다 질그릇이 금이 가버리면 어쩌죠? 화분에 물이 새죠 개체가 파해져 버리면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은 굉장히 이걸 강조합니다 음계 음계 한 번만 파해도 악도로 간다 음계를 파하지 말라 청정을 지켜라 자 그때부터 그리고 중계를 지켜라 중계라는 것은 여러분 스님이 여러 번 말을 했을 겁니다 오역죄 오역죄 알죠? 오역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부처님을 상대해서 능멸하고 모독하고 불법을 법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건 정말로 무서운 죄고 그 다음에 오역죄를 알아야 되고 가령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 죽이듯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세계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렇죠? 또 상습적으로 도둑질 강도 사기 행각을 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건 무섭습니다 또 가령 성매매라든지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을 하자면 너무도 남녀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저 입을 벌리면 거짓말은 사람 있죠 그저 거짓말은 사람 있죠 또 이간질 그런 사람 있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다음 생에 어떻게 나오느냐 다 그 업에 따라서 화보가 다르지만 여러분이 이웃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보죠 풀다리 없는 사람 보죠 정신 뇌성 장애 받은 사람 지체아들 꼽추들 난쟁이들 보죠 또 요즘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많이 유행을 하대요 에이지라든지 또 문둥병이라든지 간질이라든지 정신병 환자라든지 3중고 4중고 당한 사람들이라든지 많이 보죠 그렇게 됩니다 화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율을 잘 지키십시오 계율 잘 지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음계를 지켜야 되고 중계를 지켜야 돼요 한순간 실수로 악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런 과보는 몇 생 몇 겁으로 갑니다 지옥을 반드시 거치고 악의 축생을 반드시 거쳐옵니다 사람이 되더라도 그렇다고요 그런 병신으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업장 소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업장 소멸은 붓다만이 하지 그 누구도 못 합니다 업장 소멸은 자 소동파가 화두를 타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팔풍 경계를 당합니다 우리가 팔풍 경계라는 걸 설명 안 해주나요? 여러가지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화를 주체 없이 화가 나올 때도 있고 안 그럽니까? 욕심의 경계를 당해서 끌려갈 때도 있고 이것을 팔풍이라고 합니다 바람으로 비유해서요 여덟 가지 바람 여덟 가지 바람이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스쳐갑니다 여러분을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으면 또 몇 달 있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살겠다 하는 감정이 들 수 있는 그런 운도 만나고 또 그 반대에 또 만나고 여러가지 경계를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계가 잔상으로 잔상으로 힘이 오게 됩니다 이 경계는 항상 이렇게 밝게 현전하지 않습니다 보림하는 이유는 항상 그 경계에 있으려고 보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림은 죄율이 첫째요 두타행이고 내 책에 두타행을 역설했죠 두타행? 두타행을 해야 돼요 두타행을 스님이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주 무서운 곳 위험한 곳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호두타파 했으면 이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오두막집 하나를 지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두막집 그리고 쌀도 조금 하루 이틀 먹을 겁니다 다 떨어지면 또 탁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타행이라고 합니다 잠도 안 자고 두드러기면 눕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야 이제 이 몸뚱이에 대한 애착도 떨어지고 자식에 대한 착도 떨어지고 재물에 대한 착도 떨어지고 애인을 만나도 범범해져 버리고 세격도 떨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한과를 증득합니다 이제 증득이라고 그래 증득해야 하는 거예요 아라한이 죽으면 죽으면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원력수생이라고 그래 보살이 되려고 그래서 또 정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는 자력과 타력이라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력과 타력으로 해서 보살이 되어서 정토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살이 보살이 또 부타가 되기 위해서 남선부주를 찾아옵니다 왜 남선부를 찾아오느냐 이 남선부주는 여기저기 함정이 많습니다 곳곳에 함정이 많아 마장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마장 온갖 마장이 많아 그러니까 이 남선부주에 와서 모든 마장을 뚫고 나가야 돼 뚫고 그래서 불가를 증하게 되면 무아 속 절대게 자기 불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영체는 금호트 튀어나오지만 아라한이나 아라한은 달빛 정도라겠죠 보살은 햇빛 정도 고타의 영체는 빗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불신과 이 영체의 빛깔이 조금 더 틀림없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딱 기합하는 거예요 불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소동파의 화두타파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요 그런데 다 되었다고 지금까지 천년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것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말을 해주지만은 우리 한국 불교는 귀에 거슬려 자꾸 거슬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